빠른 리듬에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리듬에 잘 되셔야 음악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. 준비해주세요.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다 쓰셨어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넷 넷 1, 2, 3, 4, 4, 5, 6, 7, 8. 감사합니다.